그, 나 그냥 집에 갈게. 아... 아... 아이, 눈 참 자지기. 라면 먹고 갈까? 그러자. 무슨 맛 먹을래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가. 저희 집에서 하숙하세요? 사람도 배고프면 한 젓가락 해. 전 됐습니다. 바닥에 이불도 좀 깔아줘. 오늘도 신세 좀 질게. 그래, 그래. 내가 깔아줄게. 혜연아. 밥 있어? 있지. 차남 자? 잡시다. 안 자는구나? 저 고3이에요. 내일 또 아침부터 공부러 가야 된다고요. 차남. 난 차남 내가 좋아.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달까? 남의 집이라 그래요. 남의 집에 나랑 역힌 게 없으니까. 그렇구나. 그래서 그런 거구나. 차남은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했어? 태어날 때부터요. 차남. 아, 좀 잡시다. 이제 좀. 그래. 이제 방해 안 할게. 나 안 편해지고 싶을 때 놀러 와요. 재워줄 테니까. 아, 그렇다고 너무 막 자주 오진 말고. 고마워, 차남. 잘자. 내 꿈 꿔? 아, 내 꿈이야. 농담이야. 진짜 잘자.